자 3강 시작합니다. 토지분 재산세의 구분 709쪽 우리나라 국토는 좁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분리과세. 하나는 뭐다? 별도 합산이잖아. 별도 합산.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 인세넷. 그리고 종합합산. 그래서 재산세 문제 풀 때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인세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합산하지 않은 전부 물세다. 물건별로 개별개별과세합니다. 그리고 분리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가장 낮은 세율.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분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쳐서 분리. 자 그럼 외우지 말고 저율분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시군구 안에 있는 땅을 자개관할. 생산공급 목적. 여러 사람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제일 싸. 합산하지 않고 개별개별 토지가액만을 과표로 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을 씁니다. 이 세율도 꼭 기억해야 돼요. 누진세율하면 큰일 나. 자 별도 합산은 어떤 목적이다? 사업 목적. 상가, 사무실, 사업 목적. 그래서 시군안의 사업 목적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하여. 그럼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니까 인세다. 그럼 이거는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을 써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종합합산은 뭐다? 분리가 아닌 거는 종합합산. 별도가 아닌 거는 종합합산. 즉 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생산공급 공익 목적은 저율분리. 줄여서 분리. 사치 목적은 가장 비싼 특정인만 갖고 있죠. 특정인만. 고율분리. 줄여서 분리. 사업 목적은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 땅, 별도 합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 종합합산. 그럼 분리과세가 있네. 분리과세로 가는 거는 땅 종류가 다섯 가지로 있어요. 농지. 전답과수원. 두 번째는 목장용지. 세 번째는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007이에요. 세율 007 가장 낮아. 그리고 공장용지, 주택산업, 공급 목적 토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투기 목적이 아니죠. 0.2. 그리고 골프장과 고급 확장 토지는 사치니까 가장 높은 사포로 고율분리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이 뭐다. 첫 번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과세기준을 현재.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가. 투기목적종합합산. 영농에 사용되고. 6월 1일 현재. 지역을 따져요. 그럼 농지는 지역이 어디다. 세 군데죠. 군. 그리고 도시지역 밖.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별 딱 붙이고 지역을 두 군데로 따집니다. 개녹.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농사짓는 걸로 봐서 분리. 그러나 개녹을 제외한 지역은 투기목적이여.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 그래서 적정지역은 몇 군데다. 세 군데. 그래서 분리과세.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농사짓고. 적정지역에서 뭐다. 농사를 지어라. 단 도시지역 안은 두 군데로 쪼개져. 개녹. 분리. 개녹. 제외. 제외. 주상공. 땅값이 올라갑니다. 투기목적종합. 개인은 이렇게 구분한다. 그리고 법인단체가 농지를 갖고 있다. 그럼 원칙은 왜 농지 갖고 있어? 투기목적. 종합합산.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목적이 아닌 농사목적 등은 예외로 분리합니다. 그럼 기업. 농업법인. 농사목적이잖아. 그리고 다만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 도시 안에 있을 때는 뭐다? 개녹으로 한정한다. 똑같죠? 개녹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제외는 투기목적종합으로 바뀝니다. 그도 도시지역 안은 개녹에 있는 걸로 한정한다. 그럼 농촌공사. 어떤 목적? 미출구. 농가공급욕. 농업목적이니까 분리. 복지사업자가 무슨 목적? 복지설의 사업목적. 투기가 아니잖아요. 분리. 매립간척한 농지도. 농지 만드느라고 고생했죠. 분리.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음. 농지인데 종중. 조상되도록 물려받은 농지는 무조건 분리. 투기가 아니다. 딱 약자로 따면 다섯 개죠? 농. 한. 사. 매. 종. 종종은 투기가 아니다. 농사목적. 복지목적. 소비목적. 개인처럼 분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농. 한. 사. 매. 매립. 종. 종종.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축산용. 그럼 이거는 기준면적이 있다 그랬죠?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는 한 마리인데 목장은 만평. 안 되죠? 기준면적이 있다. 농지랑 다른 점은 지역은 똑같아. 어디에서 목장을 해야 돼? 군. 도시지역. 밖. 그 도시지역. 안이 나오면 항상 두 군데로 쪼개야 돼요. 개녹에서 하되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자고간 초과가 나오면 나대지.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갑니다. 근데 주상공은 목장 땅값이 올라간다. 전부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세 군데다. 농지도 세 군데다. 그러나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리고 도시지역 안은 주상공에 있을 때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종합합산이란 얘기네. 자 이며. 7.1로 들어간다. 이며. 원칙은 투기 목적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투기와 관련이 없다. 산림보호목적. 산림보호목적. 즉 공익상 사용하는 이며는 투기가 아님으로 불립니다. 자 기억, 시옥까지 이런 지역에 있는 이며는 투기가 아니다. 산림보호목적. 분리로 갑니다.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이며. 지정됐기 때문에 산림보호목적이죠. 문화재보호법. 보호목적이죠. 자 그 다음 디귿은 조심해야 돼요. 공원. 공원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 환경지구. 환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환경보호목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나 공원.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가 나오면 비과세입니다. 공원이 나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는 환경지구잖아. 그러나 보존지구라고 나오면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군사. 자 군사가 나오면 역시 두 가지로 쪼개져야 돼요. 제한보호구역. 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나요. 산림보호목적. 분리로 갑니다. 그러나 통제라고 나오면 38선.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나오면 제한보호구역은 산림보호목적.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그럼 여기는 제한보호구역이네. 분리과세. 통제보호구역 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종중 또 나왔다. 임야. 조상 대대로 물리받은 임야는 산림보호목적이다. 그리고 비읍은 개발제한구역. 그림벨트. 다 산림보호목적입니다. 수도법. 이거 수도법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다 보호목적. 이러한 임야가 우거져야 공익상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시옷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산림보호목적.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목적이니까 투기랑 관련이 없다. 분리. 자, 그 다음 천분의 둘. 0.2%입니다. 공장용지는 세율이 0.2에요. 천분의 둘. 자, 역시 지역을 따져. 군. 기준면적 이내. 이내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러나 공장용지도 시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눈다.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어야 공장이라고요.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주의하자.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라 공장이 주상록에 있어요. 이럴 때는 공장으로 안 보고 영색공장이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게 별도 압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별 딱 붙여야 돼요. C. 앤드 추상록.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뭐다? 일반 건물 밑에서, 영업용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도 압산. 초과는 종합. 그래서 공통사항은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러나 별도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C. 앤드 주상록. 앤드 기준면적 이내. 별도 압산. 하나도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분리로 바뀝니다. 별도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그 다음 밑에 1번. 건축중. 그럼 공장 건축물. 건축중이잖아. 그럼 이거는 포함합니다. 공장용 토지에 포함하고. 그런데 과세귤련제, 건축기간에 밑줄고, 지났거나 그럼 나대지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나대지로 봐서 제외, 종합합산, 과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 나왔다. C. 공장. 주상록. 그러면 공장으로 안 보고. 이런 지역은 공장이 없어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봐서. 그 부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압산으로 간다라는 뜻이네요. 그래도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 0.2%? 1,000분의 2. 그 다음 2번. 712쪽. 주택산업 공급목적. 투기목적이 아니라 공급목적. 분리로 간다는 거죠.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든 공사 땅은 공급목적이에요. 정부출연기간. 그 다음 2번. 별붙이고 염전. 어쩌고저쩌고 염전. 그리고 2번, 3번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염전과 터미널은 소금을 생산해서 전공으로 공급하니까 세금이 싼 분리과스. 0.2%? 염전과 터미널. 그리고 4번, 5번, 6번도 공급목적이다. 공급수면 매립한 척한 토지. 투자회사가 목적사업. 그 6번을 한번 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미출구, 공장안의 토지. 제한을 하니까 공장이니까 세금이 싸야죠.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저율분리. 그 다음은 4%짜리. 고율분리. 아무것도 안 따져. 이름만 따져. 회원제, 골프장, 토지, 사치. 고고브락장, 토지는 매년 4%로.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끝났고. 그 다음 합산안은 별도. 합산이니까 항상 단계를 알아야 돼요.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초관우진입니다. 별도합산.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상가 땅, 사무실 땅, 영업용 땅. 기준 면적이 있어야죠. 2인에는 별도, 초관은 종합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사업용 땅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이거는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는데 이거 나대지인데.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으로 봐주겠다. 자동차, 기계 관련은 다 사업용 땅입니다. 기역, 차고용, 토지. 땅 위에 차들만 있죠? 이거 답. 글씨가 뭐야?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차고용 토지입니다. 그 다음 니은도 뭐다? 건설, 기계, 대여. 사업자 땅이잖아.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요. 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디귿. 운전학원용 토지. 땅 위에 차들이 코스 연습하죠? 이거 다 사업에 이용하는 땅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자, 포인트가 뭐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안인을 지우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안인 골프장을 지어버리라고요. 그럼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있는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 그 다음 미음은 레미콘. 자동차 관련이죠? 레미콘. 기준 면자까지 별도 합산. 자, 비읍은 어렵게 나왔을 때 묘지. 자, 법률에 따라 묘지는 묘진인데 법인 묘지입니다. 개인 묘지는 비과세합니다. 법인 묘지는 별도 합산이다. 왜? 법인도 묘지를 분양합니다. 사업용 땅으로 봐야 법인은 법인 묘지는 별도 합산 과세. 그러나 개인 묘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다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야외, 전시장용. 다 사업에 이용하는 땅으로 본다. 그 다음 이영. 이영. 과세 귤전제, 건축물 또는 주색이 철거 멸질됐어. 그럼 6개월에 따라 달라져요. 자,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뭐다? 그 땅은 별도 합산 땅으로 보겠다.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나면 종합합산이 되고, 지나지 아니하면 별도 합산으로 봐서, 종합보다는 세금을 덜 걷겠다. 자, 그럼 별도 끝났네. 자, 그 다음 이제 종합으로 가야죠. 자, 종합 투기 목적. 역시 합산이니까 3단계 초간의 줄입니다. 그럼 종합은 투기 목적인데, 뭐를 제외한 거? 분리. 별도 합산을 제외한 거는 다 투기 목적. 종합이에요. 1번, 과세 귤전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사 안지우니까 투기 목적 종합 또는 법인 소유농지도 원칙이 종합이지. 그 다음 2번, 2번은 목장, 공장,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이 있죠. 이내가 아니라 초가, 초가는 무조건 종합입니다. 그 다음 지상 정책물이 없는 토지도 종합이고 나대지 그냥. 자, 그리고 4번은 허가댕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써, 즉, 무어가 토지는 무조건 종합합산입니다. 5번도 종합합산. 자, 6번, 농지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을 조심하라 그랬죠? 개녹은 분리, 개녹이 뭐다? 외의 지역. 외의 지역은 주상공이니까 종합합산으로 가요. 개녹은 분리과세. 왜, 왜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 자, 그 다음 7번. 자, 7번이에요. 시가표준액. 2% 미달. 그럼 두 군데로 쪄워야 돼요. 2% 미달. 허름하게 지었죠? 그럼 2% 미달. 제외 토지는 뭐다? 종합. 바닥면적.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 그럼 그 밑에 바닥면적은 사업하는 걸로 봅니다. 별도합산. 그 다음 2% 미달이 나오면 바닥면적은 별도합산. 바닥면적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요. 2% 미달. 그 다음 8번. 사용승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어가잖아. 모어가는 전부 종합합산. 자, 9번. 9번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써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모어가는 종합이잖아. 근데 이 무허가 건축물을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 주택으로. 이게 포인트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안 봐요. 종합합산 토지로 봐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이럴 때는 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 종합합산 토지로 보겠다. 그리고 밑에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세금이 없잖아. 그리고 면제 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면 경감비율만큼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나 또는 종합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라면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한다. 세금이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되고. 자 그럼 재산세 토지부는 뭘로 나눠서? 분리과세하는 토지와 별도합산은 토지와 종합합산하는 토지로 나눴네. 근데 종부세랑 비교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분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별도합산과 종합합산만 과세된다는 거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분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한다고요? 0.07 농민에게. 그리고 고율분리 4% 세금 폭탄 매겼잖아. 그럼 종부세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만 종부세 대상이다. 분리는 아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하루가 꽂다 져요. 항상 원칙. 현재는 과세 기준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는 어떻게 다진다 배웠어요? 잔금 기준. 잔금 기준. 잔금이 끝났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자 그 다음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납세 의무입니다. 지분 권자.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괄호도 조심하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떤 경우에요? 분할등기를 안 했어. 공유물인데 분할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 공유는 무조건 지분 권자.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이에요. 자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주택은. 주택이잖아.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뭐를 계산해? 자 1번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주택은 절대 구분 계산 안 해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산출세액이 나와. 100만원.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눠야죠. 안분. 안분할 때 기준은 무슨 비율이다? 이게 2번이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산출세액 어떻게 나왔어? 합산하여.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눠야죠.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 다음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 무자다? 절대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후 남에게 따른 직장조합주택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으로 매수하여 소화해 구하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 무자가 된다? 조합. 조합 원하면 큰일 나요. 조합원이 일일이 세금 낼 수가 없잖아요. 조합 및 조합을 말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일단 납세 무자는 위탁자다. 수탁자가 아니에요. 의제 납세 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이로 소유권 변동. 그럼 소유권 변동이 되면 장금이 끝나는데 등기를 안 했죠? 그럼 신고를 해야죠. 실질 소유자를. 그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번도 똑같아.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상은 종중이야. 그런데 종중이라고 신고 안 했네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하면 사실상.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사실을 모르니까. 그 다음 3번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선고 이후. 자 밑줄 그 파산 종결까지. 그럼 종결까지는 법원이 뭐다. 재산을 매각을 안 했잖아. 종결까지는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쓰는 지문은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상속을 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 그럴 때는 누가 납세의 무자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일 때. 2인이 생략된 거예요. 2인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얘기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이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소유권은 국가 겁니다. 그러나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득은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매수 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 계약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 이게 연부란 뜻이에요. 미리 받은 돈. 장금 전에 미리 받은 돈. 선수금. 포인트는 뭐다? 무상. 조성이 완료됐다. 무상으로 받은 자. 그럼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되죠. 즉 매수 계약자를 얘기합니다. 무상이니까. 6번은 어떤 땅이야? 채비지, 보리지는 무조건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큰일 나요. 외국인 소유는 무조건 뭐다? 수입하는 자. 내 것은 아니지만 수입하는 자가 미래에 이득을 챙기니까 수입하는 자. 그리고 5번도 내 것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받아서 이득을 챙기니까 매수 계약자. 그 다음 8번.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소송 중에 있다.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행볼. 그럴 때는 무조건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그럼 이제 종부세 납세무자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숫자로 따져. 재산세 납세무자. 종부세 납세무자 주택. 그리고 토지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만 토지가 넘어가잖아요. 세 가지잖아.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전국이죠. 공시가격을 합쳐서 9억 초과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9억 초과자. 1주택자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12억 초과자. 9억 12억 반드시 적립. 그 다음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이죠. 공시가격을 합쳐서 5억 초과자. 그리고 별도 합산은 사업자니까 가장 높은 80억. 그래도 종부세 문제를 풀 때는 이 네 가지 숫자가 필수예요. 9억 초과. 1주택자는 12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 그래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다시 한 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납세무자와 종합부동산세납세무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 토, 건, 주, 선하. 다섯 개죠. 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기준이다. 시가, 시가, 표준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반드시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 공정시장 가입이요.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낮음으로 안 써.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안에서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여 선장한 가입이다. 다른 용어 안 씁니다. 그럼 비율을 알아야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70%, 70% 그리고 주택은 60%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1주택자는 45%입니다. 비율이. 이렇게 현재까지. 비율. 자, 715쪽. 나왔잖아요. 박스 가운데만 알면 돼. 토지건축물 70%. 주택은 60%. 그런데 이것도 개정사항.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일단은 60%, 70%. 70%예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자, 공시가격이 얼마? 9억 초과를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40억. 1주택자면 뭐다? 45억. 다주택자면 60%. 비율.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붙여야 돼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붙여서 시가표준액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를 비교할 때? 종부세를 비교해야 돼. 자, 종부세랑 비교해야죠. 자, 주택. 주택은 과세표준 어떻게 한다? 다주택자.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 얼마를 차감해야 돼? 9억. 왜 차감해야 돼? 그래야 초과자가 나오니까. 종부세는 무조건 60%. 그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차감해야 돼? 12억. 12억.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현재까지 60입니다. 달라요. 유리. 그 다음 별도 합산은 공시가격 5억 빼고. 빼고. 이건 100%야. 100%. 80억 빼고. 빼야 되죠. 100%. 그래서 주택은 60%. 토지는 비율이 100%. 토지는 비율이 100%. 토지는 비율이 100%. 이렇게 재산세 과표든 종부세 과표든 옆에 부동산은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네요.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 6페이지. 715쪽 세율. 항상 부동산은 탄력세율.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불가피할 때.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50% 가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감만 세율은 해당 년도만 적용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5년간 계속 적용한다. 틀려. 해당 년도만. 자, 위에 반드시 토지건축물주택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자, 분리로 간다. 그래서 007은 뭐야? 농지. 목장용지. 그 다음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007이에요. 그 다음 27에 대출되고 영천미는 공장용지. 그 다음 염전 터미널. 공급 목적이죠? 영점 터미널이 분리로 결정되면 오염등을 배출하고 자연을 해소하니까 약간 높아. 영천미야. 그 4%는 뭐다? 사치,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는 무조건 4%.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해요?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비례세율입니다. 누진세율하면 안 돼요. 비례세율. 다르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일정한 비율. 그 다음 건축물. 사치는 무조건 4%야. 그런데 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2배야. 그럼 우리가 건축물은 세 번째부터 먼저 봐.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025. 그럼 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물 배출합니다. 025의 2배니까 0.5. 그래서 0.5 옆에 2배라고 적어요. 사치는 무조건 4%. 주택,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항상 별장도 주택에 포함합니다. 사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0.1에서 0.4, 4단계.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 이하.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위에 거보다 0.05를 인하시켜서 0.05에서 0.35, 4단계. 다주택자와 1주택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종부세랑 비교해야죠. 그럼 종부세로 넘어가는 것은 뭐만 넘어가? 누진세율만 3단계, 4단계, 4단계만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 종합합산, 그리고 주택만 종부세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재산세만 과세합니다. 비례세율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가운데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 3개.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비례세율을 곱한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